이번 한 개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6년 10월 학평 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 fx에 대해서 f 합성 f, f가 지금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진짜 걔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x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어진 식이 이 식밖에 없잖아요. 이 식을 이제 갖다 써줘야겠죠. 그럼 이 식의 의미는 f와 f를 합성했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가 될 건데 f라는 함수는 지금 완벽하게 로그 3의 x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x자리 대신에 fx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x자리 대신에 fx를 갖다 집어넣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로그 3의 x자리 대신에 fx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싶다. 1보다 작거나 갖고 싶다. 이 로그 부등식을 푸는 상황이 될 건데요. 우리가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항상 따져야 되는 조건, 무슨 조건? 바로 진수 조건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 진수라는 값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진수는 여기서 지금 fx가 될 건데 걔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양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런 것들 꼭 빼먹지 않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fx가 지금 뭔데요? fx가 로그 3의 x,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얘기는 일단 x는 3의 0제곱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1보다 커야 된다. 이 진수 조건을 통해서 x가 1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일단은 먼저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괜찮죠? 네. 그럼 다음에 이제 로그 3, 밑이 1보다 커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우리 이제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fx는 3의 1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fx 소환시켜봐.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로그 3의 x가 될 건데 걔가 지금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찬가지로 지금 진수가 또 보이죠? 그쵸? 진수 지금 어떻게 돼야 되나? 진수 0보다 커야 돼요.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성립이 돼서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x의 범위는 뭐가 되겠다? x는 3의 3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x가 27보다 어떻게 돼야 돼? 2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따져놨던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죠. 그쵸?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했으니 우리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7까지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총 몇 개 있어요. 27에서 2 빼준 다음에 한 개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6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